파인애플을 왜 피자에 넣어요? 그 상큼하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걸 굳이 뜨겁고 눅눅하게? 그건 진짜 아니죠 파인애플 피자는 결사 반대입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민초가 왜 나와요? 치약이라뇨? 거참 말이 심하시네 민초파들 일어나 어? 민초파 하늘들 전 그 치약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우리 기죽지 말자고요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오늘도 다 오셨겠죠? 성훈의 치약 전시장 문 열 시간이에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들의 열아홉 번째 전시장 확실한 성훈이의 호불호 취향 자 세상엔 호불호가 나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 저는 저의 취향 저의 평소의 호불호가 어떤지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그래도 호불호가 좀 그래도 확실히 있는 편이긴 한데 뭐 음식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딱히 없어요 음식에는 호불호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고 음악에는 확실히 호불호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아무래도 좋아야 들으니까요 호불호가 있는 편이고요 저의 호불호 취향을 알아볼게요 일단은 평소 호불호가 많이 나뉜다는 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버블티 버블티를 왜 안 좋아하죠? 버블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카... 카... 페... 타피오카 네 봐요 펄 들어간 거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것만 찾아서 먹었던 기억도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요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에겐 호입니다 어? 이런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다 아하 아무리 도전해도 힘든 고수 아 이 고수는 고수를 되게 즐겨 먹는 분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막 도전했는데 못 먹는 게 이제 고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부로이고요 자 선지 야 선지 그거 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너무 맛있는데 네 해장국이 들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호이고요 굴 야 이거는 어렸을 때는 너무 비려서 불호였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어 또 주변에서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어? 나도 한번 이 맛을 느껴보자 해서 계속 계속 먹어보니까 호가 됐던 굴은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머나 제가 싫어하는 게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홍어 홍어 난 이거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도전도 못하고 가까이 가다가 뒷걸음질 쳤던 음식인데 가까이 가다가 으악 이게 뭐 하면서 진짜 뒷걸음질 된 음식인 거 같아요 아 제가 딱 못 먹는 게 고수랑 홍어인 거 같아요 이거 말고는 없는데 분명히 네 자 오이 아 오이도 원래 어렸을 때는 이게 그 오이가 무슨 맛이야 하면서 이제 그 향으로 먹었는데 그 자꾸 시원한 맛으로 먹는 거라 해서 먹다 보니까 오이도 너무 맛있고 한 거 같아요 자 콩국수 완전 호죠 산낙지 완전 호죠 뻔데기 호입니다 저는 뻔데기는 호입니다 옛날에 이제 뭐 어렸을 때 종이컵에 담아서 먹어가지고 어 근데 그때는 그 뻔데기가 그 뻔데기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맛있어서 먹었죠 피망 피망 얼마나 맛있는데요 식감이랑 해가지고 맛있어요 양고기 완전 맛있죠 양고기 좋아합니다 민트초코 아 민트초코는 제가 뭔가 불어호보다는 저는 이거는 저는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찾지는 않는데 이 민트초코의 매력은 뭔지 알 거 같아요 그래서 민트초코는 호다 계피요? 아 계피? 아니 그러니까 계피를 내가 찾지는 않았는데 좋아하지는 또 않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못 먹진 않아요 근데 계피맛 사탕을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할머니가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뭔가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못 먹진 않아요 그냥 뭐 뭐 그래도 굳이 뽑자면 뭐 불어? 찾지는 않으니까 깻잎 맛있죠 근데 깻잎이 고수보다 향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순이가 있대요 향이 센 거에 근데 전 깻잎을 어렸을 때 먹어서 괜찮은 거 같고 천국장 맛있고 마라 맛있고 브로콜리 야 브로콜리 어렸을 때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콜리의 맛도 이제 알아요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더라고요 브로콜리 맛있고 생강 아 생강? 아 생강은 부론데? 생강은 부로야 그니까 그 뭐 뭐 장어에도 생강이 올려주고 어디에 올려주고 생강을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굳이? 네 생강은 부로네요 팥 너무 맛있고 생선가스 어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가지 야 가지 얼마나 맛있는데요 가지볶음 가지반찬 너무 맛있고 닭발 엊그제 먹었어요 이틀 전에 진짜로 아 그래서 너무 매운 닭발 먹어가지고 매운 닭발 먹어가지고 맛있었고 순대 내장 아 나 내장 더 맛있어 내장이 완전 호지 권포도 권포도를 먹나? 찾아서 근데 권포도도 맛있어요 권포도의 매력이 있어요 달달하니 많습니다 저에게는 한 세 가지 정도 부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하늘들의 취향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외에도 호불호 갈리는 음료수가 많대요 음 머리까지 시원해진다는 솔땡땡 아 요거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사우나에서 나와서 어 사우나 이제 때 다 밀고 나와가지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자 2번 그 시절 추억의 아침 땡땡 아 이거는 또 이것도 맛있죠 이것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이거 좀 또 좋아하는 편이고요 괜찮고요 자 호불호 최강자로 갑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뭐 코코넛 어 그건데 어 이거는 저는 실제로 많이 시켜서 먹었어요 이걸 왜 내가 먹었냐 자 정글의 법칙을 갔었습니다 야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코코넛을 딱 딱 따고 코코넛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시원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것마저도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실제로 그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맛있었던 기억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코코넛 워터에는 어쨌든 그 얼굴을 안 붓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코코넛 워터를 매운 거 먹고 가끔 먹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호예요 네 권렛밥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권렛밥물을 마셔보셨나? 어떻게 알지? 자 4번이네요 홍차나 밀크티 음료라고 합니다 아 밀크티 음료 이게 홍차나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밀크티가 처음에 이제 좀 역할 수 있는데 계속 먹다보면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밀크티 음료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도 호인 거 같아요 민트 초코우유 그냥 초코우유 먹지 민트 초코우유 민트 초코유도 뭐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브로인 음료수가 있어요 땡콜이라고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냐 맥주랑 섞였다고 하나 그걸? 그거는 맛이 없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왜 먹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취향존중 하성훈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호불호 음식 취향을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디까지나 즉한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깐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들의 취향도 유니버스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끼리 취향전시장 계속 채워나가 봅시다 그럼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해볼게요 하늘들 안녕 홍어는 내가 죽기 전까지 먹어볼 수 있을까?